자꾸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해야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나고? 선생님 A단계 해야 돼요? 그래 너 시험부터 쳐야지 근우야? 어? 뭐야 응? 시험이 없어 근우기가 근우기한테 있는대요? 이거 없어요 진짜 근데 이거 키드예요? 어? 키드 키드 아닌데 일단 먼저 하고 있어 이따가 티는 거 같아? 뭐일까요? 알파베보 어 모르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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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우니 시험지 여깄네 어디요? 이거 뭐야 틀렸는 거 있으니까 안 틀리게 다시 틀린 거는 X 표시하고 알파베베부터 불러주세요 알파베부터 불러주세요 어 I T 그 다음에 E 왜요? K, I, T, E 뭐여서 무슨 소리야 했디 K, I, T, E 뭐여서 무슨 소리야 했디 K, I, T K, I, T K, I, T K, I, T 뭐래요? K, I, T K, I, T 뭐라구요? K, I, T 얘가 왜 카이트 됐나요? K는 K I I I I I I K K K K K T E는 원래 무슨 소리인데 E E E, E E O 이, 에, 어 중에서 여기서는 끝에 오는 이죠 그쵸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나요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어요 카이트 됐죠 카이트 알겠습니까? 뜻은 연이에요 연 그 다음? 아 잠깐만 그래서 연이 뭐였더라 카이트 어떻게 쓰면 되죠 무슨 소리 낸다? 카이트 카이트 오케이 계속해서 잼 잼 그면 J는 항상 쥐 A는 뭐 중에 어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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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뭐 됐죠? 그렇지 엘 했지 M은 밟 합쳐서 잼 오늘 일찍 와서 좋다 야 니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가 잼 쓰는 방법은 J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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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그렇지 모여서 잼 잼 오케이 계속해서 라이언 라이언 알파벳 이름은 알파벳 이름은? L L I, O N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라이언 라이언 그럼 여과의 소리가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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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그럼 I가 뭐 됐어요 I, E, O 중에서 E L L은 L은 을 O O는 뭐 중에서 E 아니고 I 눈치챘구나 I가 E가 되면 되니 I가 돼야지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라이 그 다음에 O는 뭐 중에서 O O O O O O O O O 에헤이 에헤이 공부 안했네 A의 시비 그동안 혼나야되겠네 네 오케이 쪽에서 뭣했을까요? 어 어 됐네 애는 네 그래서 합쳐서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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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음 사자 사자죠 라이언 그래서 소리는?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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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방법은? I I O N 오 잘했어요 굿잡 라이언 점프 점프 그치? 뜻은? 뛰다 뛰다 그쵸 점프 된 이유 볼까? 여기까지 소리가 여기까지 소리가 점프 점프 그럼 피는 뜻 그러면 유는 무슨 소리 냈지 유우어 중에서 유우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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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 됐지 제이드도 항상 G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합쳐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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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소리 점프 역도 쓰는데요 쓰는 방법은? J 그저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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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키 그렇지 뜻은 열쇠 그렇지 열쇠지 자 그럼 여기서 EY가 무슨 소리 낸다는 거 둘이 모여있으면 무슨 소리 낸다는 거 알아둬야 돼 EY는 붙어있으면 E 돼요 알겠습니까? E는 E에어 E는 E 짤막 짤막이 뭐냐고? 알았어 예은이 이거 알아 뭐지? 예스지 잘하네 예스지 여기에 Y가 짤막이야 짧은 막대기 뭔 얘기냐 Y가 없다 치고 이렇게 하면 이게 S야 S E에어 중에서 E 됐거든요 S 근데 여기에 이거 하니까 여기 짧은 막대기 붙었네 이게 짤막이야 알겠습니까? 뭐 다른 것도 보여줄까? 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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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요요 네 요요 오가 오 됐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오 오였어 오 오 근데 여기 Y가 붙으니까 짧은 막대기 붙어서 요요 요요 Y는 Y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어 I하고 비슷해 Y는 I E O였지 Y는 I E 짤막 오케이? 네 오케이 자 근데 여기도 뭐 여기에 E 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E가 E E E O Y가 I E E O 그래서 E Y가 붙어있으면 뭐 됐다 E가 된 거야 E가 네 그래서 K가 크고요 E Y가 E 돼서 합쳐서 K K K K K 그래서 열쇠 소리가 K K 얻고 쓰는 방법은 K K E Y K K K K K OK 그 다음에 K K K K K K K K W K K K K K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있지? E E 소리 내고있어? J는? J는? T는? T 그러면 Z, T인데? E E가 가지 세 가지 소리 E, A, O 중에서? E E 내야지 그래야지 합쳐서? Z J J 그렇습니까? 뜻은? J 비행기 빠른 비행기 J J J 소리는? J J 쓰는 법은? J E T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됐다? 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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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이가 가진 두 가지 소리를 알려줄 거야 이에이는 E나 A가 돼 이에이는 뭐? 이에 됐습니까? 이에이는 뭐? 이에 중에서 여기서는 E E 됐고 F는 항상 F F가 아니고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F 그렇지 바람만 뿜으면 돼 그냥 F leave 뜻은? 뜻은 잎사귀 잎사귀 나뭇잎 le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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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소리 leave leave 쓰는 방법은? 을 그리고 L L 그 다음에 E A O T F 어? T T라는 글자가 있어요? F F라는 글자가 있어? 선생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 글자 이름을 모르는구나 글자 이름이 뭐예요? F F F잖아 F를 모르면 어떻게 아직도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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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, A, K, E 뭐였어? 무슨 소리 해줘? 선생님 힌트 하나 줄까? 끝에 뭐 있어? E 끝에 있는 E는 소리가 나 안나? 소리가 안나면 할 일이 있어? 없어? 심심해? 안심심해? 안심심해요 안심심해? 뭐 할일도 없이 심심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응 레이크 그렇지 레이크 뭐라고요? 레이크 레이크 됐습니까? 뜻은 뭐예요? 레이크 레이크 그럼 얘가 레이크 된 이유 역과의 소리가 뭐됐어요? 레이 그렇지 그러면 얘가 역과의 소리가 레이 되려면 에이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에이 응 뭐 중에 에이 에아어 중에서 에이 에이 그래서 역과의 소리가 레이 레이 케이는 크 E는 원래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에 에 어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리가 안났어 그래서 합쳐서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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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뭐지?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보카니까 에헤 에헤 호수죠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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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뭐고 레이 쓰는 방법은 레이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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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 에이 에이 이 글자 이름 몰라요? N이잖아, N 그럼 얘는? G K.I.N.G네, 뭐라고요? K.I.N.G 어,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냅니까? 에이, 무슨? 뭐라고? 안 되냐? 바튼 틀리던데 에헤이 K.I.N.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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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요? K.I.N.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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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과의 소리가 뭐지? K.I.N.G 그럼 얘가 뭐 되고 있어? K.I.N.G 전에 가르쳐줬어 NG가 뭐 된다 했어 NG는 NG는 응가 썼다 여기 응가 썼잖아 응가 NG는 이렇게 응가 썼어 됐어? 그래서 NG는 무슨 소리 난다? 응 NG는 응가 쐈어? 네 NG 응가 쐈어 NG 다시 찍어 다시 NG야 NG 응이야 응가야 NG는 뭐? 응 그래서 앞쪽으로 뭐가 됐어? 킹 킹 킹 뜻은? 뜻은? 응 왕 왕이죠 왕 왕 소리는? 킹 킹 쓰는 방법은? 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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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G 응 이렇게? 아니요 응 킹 킹 아이고 I 코라야 그래서 얘가 뭐다? 킹 그 다음 얘는 에이 그 다음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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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은이 맞지? 맨날 까먹어 선생님 이름을 조만간이 그 알파벳 쓰기 숙제 해야 되겠다 아이 또 알파벳을 이렇게 모르면 어떡해 음 왜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흐흐흐흐흐흐흐 황당하네요 선생님 좋아하다니요 어쩔 수 없잖아 그치 어려운 걸로 줄 거야 쌤이 아 왜요? 뭐 왜요 야 언제 다 끝내야 되는가 아직도 하고 있는데 으 똥강아지야 으 으 j a r 뭐라구요? j a r j a r 오케이 두개 다 해줘야 되겠다 똥강아지라서 으 하나는 쉬운거 하나는 어려운거 에? 이거 아닌데 왜 자꾸 얘가 나와 안 안 뭐 안 뭐 안팍이야 안팍 으 안팍 왜 자꾸 얘가 나와 너 말고 너 어려운거 말고 오 쉬운거 어디갔어? 음 이따 이걸 먼저 하고 아셨어요? 네 그 다음에 다음거 어려운거 하세요 네 그리고 어려운거 하고 나서 이거 쉬운거 했던거 보고 답지니까 이게 매기세요 네 다음시간까지 안해도 돼 이번주까지 하는거 이번주동안 숙제야 음 네 왜이렇게 좋아할줄이야 아이 이제 몇학년 올라가 어? 몇학년 올라가요? 몇학년? 2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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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알았어 2학년이면 좀 봐주 선생님이 살살해도 되겠다 흠 알겠삼 알겠삼 야 너 사람에 올라가지않는거 아니? 아니야 난이야 아 맞다 아 자 요거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는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근우와 예 네